장마철이 시작이 됐지만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만들어주는 홀몬인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평안 호르몬 세로토닌의 활성화를 위한 3대 리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악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협주자들이 있을 때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영양소도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세로토닌의 주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트리프토판 바로 단백질을 먹어야만 세로토닌은 만들어져요 두 번째 포도당이 없이는 먹어도 이 트리프토판이 뇌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꼭 먹어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 이 세로토닌은 뇌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뇌세포의 주재료는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을 먹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두 종류가 아니고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타민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평안은 완벽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를 잘 갖춰서 먹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는 평안하고 행복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랄지라도 작업장에 음악이 없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아주 신나게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게 해주는 3대 리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씹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 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 그리고 걷기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과 함께 자극인자인 햇볕이 이 세로토닌 공장의 스위치를 딱 켜주면 세로토닌은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로토닌 공장이 잘 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리듬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씹기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1인자로 인정받는 학자가 일본 학자 아리따 히데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일평생 세로토닌을 연구를 해서 세로토닌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밝혀낸 그런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리듬 운동이다 몸을 리듬감 있게 움직이면 그 효과가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리듬 운동이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내는지 이분이 연구한 결과는 3대 리듬 운동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씹기 운동할 때 만들어진 리듬이고 두 번째는 호흡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 그리고 세 번째는 걷기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씹기 운동을 할 때의 세로토닌 홀몬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씹을 때 아주 규칙적인 리듬을 세로토닌 공장은 좋아해요 라큰롤처럼 아주 불규칙적인 이런 리듬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씹을 때 만들어지는 그 자연의 리듬 그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해서 이왕 씹는 것 몇 번 씹자고 그랬어요? 100번 그래서 100번 씹을 때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7가지를 간단하게만 오늘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100번 씹기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전월 2005년 11월호에 이에 관계된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도쿄의과대학, 치과대학에서 모리라고 하는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20분 동안 씹게 했습니다 그런데 씹은 지 씹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피를 딱 뽑아서 수치를 검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 증가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씹을 때 세로토닌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20분 동안 씹고 딱 멈췄더니 세로토닌이 증가되는 게 딱 멈추고 그리고 서서히 그때부터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떼 히데오 박사님이 발표한 것처럼 씹을 때 음식을 씹으면서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음식을 씹으면서 기분이 나쁘고 괜히 짜증이 나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입에 뭔가가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씹기 운동을 할 때에 세로토닌 홀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뭐 똑같은 하루 세 사발을 먹고 살지라도 많이 씹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100번 씹는 습관을 이곳에서 길들이면 두 번째 평안이 증가가 됩니다 특별히 지금 아리떼 히데오 박사님은 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딱딱 씹을 때 어금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금니의 리듬이 바로 뒤에 있는 솔기핵을 자극을 주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이 자극과 함께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공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100번을 씹으면 이 단백질이 트리토판 하나 될 때까지 완전히 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장육모에 붙어 있는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에서 이 트리토판 아미노산을 쫙 흡수를 하고 이것을 재료로 해서 세로토닌을 여기서 만드는데 사실은 전체 우리 몸에서 분비해드린 세로토닌 중에서 몇 프로를 여기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90% 내지 95% 그러나 다섯 번 씹고 그냥 삼키고 알아서 위장이 소화시키겠지 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먹는 사람들은 굵은 입자의 영양소들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EC 세포로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이 세로토닌 공장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또 참을성이 없어요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치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밥 빨리 먹으면 틀림없이 성격이 급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왜? 이게 분해가 안 돼서 이 EC 세포 장크로마치나성 세포에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여유롭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위장병을 예방하고 몇십 년 가지고 있던 위장병이 치료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15만 명 이상 환자를 지켜본 바로는 위장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100번 씹입니다 뭐 무슨 뭐 무슨 뭐 즙을 짜먹으면 위장이 좋다고 그래요 양배추즙 좋아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주 두 주만 하면 확 느껴지는 왜 그럴까 이 위장은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분문과 유문 100번을 씹어서 삼키면 분문이 열어지면서 위장으로 내려갈 텐데 12지장으로 들어가는 쪽의 문인 유문은 센서가 어디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이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교과서에는 유미즉 아주 세미하게 고운 축이 될 때까지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 씹고 삼키면 이 위장이 죽이 되기 전에는 유문은 안 열어준다 그러니까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 위산밖에 없으니까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이 밥풀떼기가 소화되기 전에 뭐가 먼저 녹아버린다고요 위산은 단백질 전용 효소니까 위장벽이 먼저 녹아버리면서 위염 조금 더 깊은 층까지 들어가면 위궤양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면 견디다 못해 위암 또 분문까지 그 강력한 위산으로 녹아버려요 자꾸 열어집니다 트름할 때 식물이 올라와요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식도의 점막이 다 타버려요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염증을 주면 식도암이 잘 걸리고 조금 더 힘 있게 올라오면 여기 후두까지 위산이 칩니다 목소리가 허스키가 돼요 쉰목소리가 나옵니다 후두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일평생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을 씹자 그러면 위장병이 치료될 수 있고 여기 강북 삼성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15분 이상 충분히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위염 발생률을 100% 기준으로 볼 때에 다른 건 다 똑같아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똑같이 딱 조정을 한 상태에서도 15분 미만으로 후다닥 먹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위염 발생률이 171%로 증가가 된다 제가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이 밥을 먹었어도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소화가 된 것이 아니고 포도당이 막 100개씩 뭉쳐있는 상태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소지만 너무 덩어리진 영양소는 이 육모의 문으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소장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니 얘는 결국 썩습니다 썩는다는 얘기는 이곳에 유해균 유익균이 살고 있는데 누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유해균이 먹었어 내 세포의 밥을 먹어준 줄 알았는데 그 비싼 월급 타다가 먹었는데 결국은 유해균의 밥만 먹어줬더라 그래서 유해균 숫자만 증가되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버려요 죽을 병은 아니지만 평생 아랫배가 힘이 없습니다 계속 가스가 차고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기서 싹이 틀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다섯 번 씹고 삼키면 이 덩어리진 영양소가 여기 장에서 썩어버리고 그때 나오는 독소 때문에 육모가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장, 벽, 세포 사이의 치밀결합 조직이 녹아버리면서 절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그 독소가 새 들어오면서 몸속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섯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번 씹는 거 하고 치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본의 기후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씹기 전에 100장의 그림을 지나가게 하고 뭐 봤어요? 하고 물어보는 실험을 했어요 다 기억할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노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100장을 보여줬는데 기억하는 것은 56.2%였습니다 그런데 딱 2분을 씹기 했어요 2분 동안 2분 동안 씹은 다음에 똑같은 난이도의 그림을 다시 100장을 보여주고 실험을 했더니 87.5%를 기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씹을 때 세로토닌 만들어내주는 솔기핵에만 이 리듬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도 자극이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해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임시 기억해주는 램 메모리 칩이 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단기 기억이 잘 안 돼서 치매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를 탁자 위에 놨는데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 보통 그거 여기 내가 놨어 암기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갖다 놓으면 적어도 그날 내에서는 어디다 놨지 하면 아 아까 화장실을 가서 놓고 왔구나 이게 이제 임시 메모리 하는 것이고 낮에는 이 해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임시 저장을 했다가 잠자는 동안에 대뇌피질의 연구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샘하면서 기억을 하면 그날 당일치기 한 월말고사는 시험을 잘 볼지는 몰라도 종합고사는 시험을 잘 못 봅니다 장기 기억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씹을 때 램을 자꾸 자극을 주면서 임시 기억력을 높여주더라 임시 기억이 망가져가면서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건데 치매 증상이 놀랍게 회복이 되고 여기에서 걸어다니면서 똥오줌을 싸는 아주 중증 치매 환자들도 오면 하루에 20번씩 짐을 싸요 집에 간다고 그런데도 씹기를 계속 옆에서 지도하고 디톡스해서 녹슬은 뇌신경세포 또 청소해주고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집에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서 딱 일을 보는 거예요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이런 치매와 씹기 운동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100번 씹으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면역계통이 약해서 생기는 아토피, 알러지, 수많은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암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라고 하는 군대의 70%가 장에 살고 있고 100번을 씹으면 먹은 음식이 다 영양소는 영양소대로 흡수되고 독소는 독소대로 버려지고 그래서 아주 정결한 이 주둔지에서 면역세포는 힘이 나는 겁니다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번 씹고 삼키면 그게 썩어버리면서 쓰레기통처럼 여기가 가스가 차고 독소가 만연한 곳에서 면역세포는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메커니즘을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해봤어요 2019년 4월 달에 Journal of Prodontic Research에 발표된 일본의 도쿄 치과대학에서 이슈다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치아가 다 남아있는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씹게 했는데 씹기 전하고 30분 씹은 다음에 피부의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피부에도 균이 막 달라붙으니까 얘들과 싸워주는 항균성 면역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역군대가 휴전선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듯이 우리 몸에도 피부에서 보초를 쓰는 그런 면역체도 있어요 특별히 씹기 전에는 이 피부에서 균과 싸우는 면역체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면역체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씹기 전에는 99.4 pgml당 이 정도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30분 동안 씹은 다음에 다시 또 채출 추출해서 살펴보니까 99.4에서 142로 면역세포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즉 면역세포는 씹기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비형 면역글로블린 A 이런 면역체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씹기 전에는 2.3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씹기 씹은 후에는 3.61 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싸운다든지 특별히 아토피나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여주기를 원하면 100번을 씹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을 텐데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만 기다리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유전자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다른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쪽 유럽까지 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은 우한에서 나왔었던 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백신을 만들어서 우한 바이러스에다 넣어주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애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가 조상입니다 얘가 몇 번 유전자 조작 좀 바꿨더니 이렇게 아주 그냥 악질로 다시 돌아온 건데 이보다 더 강력한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너희들 영혼 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염증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비결이 뭘까 백신은 한 발짱 꾹 꾹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미 상당한 숫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나와도 의미가 없고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얘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 일성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훈련하고 먹고 생활하기만 하면 원래 만들어준 그 면역력 최강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이 바이러스가 앞을 치든 뒤를 치든 저 숲속을 거니는 사자가 저쪽에서 생쥐가 나온다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나와봤자 나보다 강해요 약해요 나와봤자 약한데 그래서 위풍 당당한 발걸음 챔피언으로 성경에서는 뽑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까지 생기다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워낙 매뉴얼대로 먹지 않고 그냥 근심 걱정에 한 번 미워하면 죽어도 용서를 안 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한테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것이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 이것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습관화해서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면역력이 최강의 상태가 될 것이고 바이러스 들어오면 딱 잡아먹고 자연항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내 속에 있는 우주 최강의 면역체를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방법이 뭐냐 백투에 대한 여덟 가지입니다 이 면역력이 강해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저쪽 전라도 광주에서 두 부부가 이곳에 오셨는데 한 주일을 참석하러 왔다가 한 달을 연장해서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다 장성한 서른이 넘은 아들, 딸 세 명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엄마가 여기 백투에 대한 애 와 있는데 이거 체험해 보니까 너무 좋다 너희들도 꼭 여기를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대부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빠, 엄마가 다음 달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있을 테니까 7월 한 달 중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한 주일 정도씩 왔다 가면 좋겠다 그 분이 겉모습을 볼 때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아주 높은 분은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빠, 엄마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기 거쳐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걸 전화를 들으면서 올까? 올까? 다 직장 가지고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세 자녀가 다 오는 거야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저렇게 다 올까? 그 중에 막내딸이 하나 여기를 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로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본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가는 남편감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인가 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식 자기들이 다 준비하더라고요 얼마나 바빠? 한 달 전에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언제 얼만큼 딱 맞으면 딱 그날 얼굴이 깨끗한지 박사예요 그래서 양을 잘 조절해서 적어도 결혼식 날은 깨끗하게 하고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낫을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안 하고 아빠,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아토피가 낫는다는 겁니다 한 주일을 했더니 이게 꼬독꼬독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 주일만 왔다 가려고 했는데 한 주일을 더 있었어요 그랬더니 90%가 난 겁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스테로이드 안 하고도 자연 미를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엄마한테 엄마 내가 결혼 일주일 전에는 친정엄마하고 이제 외국으로 가니까 엄마하고 같이 자면서 집에 가서 자면서 일주일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미안하지만 한 주일날 여기서 치료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 그럼 이해해 주고 말고 나도 여기서 한 주일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주를 하고 갔어요 깨끗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바르고서 좋아지는 거하고 깨끗하게 좋아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례를 중간에 바꾼 건지 안 하기로 했다가 하기로 한 건지 제가 갑자기 주례자로 가게 됐어요 깨끗하고 너무너무 예쁜 얼굴로 예식장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나 육적인 법칙은 갓 만든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육적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이 세포가 움직이고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미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번 씻고 꼭 씹는 것도 중요하듯이 말씀을 먹을지라도 오랫동안 명상하고 음미하고 씹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7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 불량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시간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면 털어놓고 출근하는 동안에 얘가 알아서 소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살다 보면 바쁠 때도 있겠죠 만일 그대의 식사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제가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영감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이 치료 봉사와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오래 씹는 게 최고라는데 그래서 그냥 이 말을 믿고 얼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에 얼만큼 오래 머무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따라서 먹은 사람들이 위장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공부할 때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답을 증명해 준 논문이 어디 있을까 읽다 보니까 이게 인내가 아니고 분명히 이렇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준 논문은 어디 있을까 그러니 얼마나 찾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해답을 가진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말씀과 영감의 글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얻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양원도 쭉 살펴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위치는 어디 너무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저는 어떤 다른 요양원을 가서 다른 분들은 다 유학을 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했는데 저는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환자들이 밀려오니까 바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를 가서 봤으면 자꾸 그렇게 해야 정답인 줄 알았을 텐데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답의 책을 갖게 된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많은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야 그것을 논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오토파지도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17년부터 그걸 할 수 있었더냐 이 해답의 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로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대 리듬 운동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 씹기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떡을 그냥 백 번 읽어서 천 번 읽어서 이거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오랫동안 꼭꼭 씹었는지 6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 나만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한 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명상하고 명상하고 싶고 또 또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발견한 적이 없는 놀라운 그 말씀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축복으로 기쁨과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누가 설교 속에서 풀어가지고 즉 할머니가 씹어서 먹여준 그 밥맛보다도 내가 직접 꼭꼭 씹어서 어떤 주석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이야 여기 이런 뜻이 있었네 그때 나오는 이 기쁨과 행복은 그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보세요 삼책할 때 정말 좋은 말씀 한 구절 딱 손에 들고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수천 번 그 말씀 하나를 씹고 생각해보고 의미를 한 번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삼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지금까지 맛보지 않은 놀라운 이 행복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영적인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행복이 커지는지 저는 제 원래 성격은 기쁨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제일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뭔가면 무슨 음식 좋아해요? 무슨 색깔 좋아해요? 답이 없어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막 터질 듯이 기쁘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5.18 사건 나고 대학이 3개월 동안 문 닫고 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우연히 정말 이 말씀은 거부반응으로만 와닿고 무실론자로 살아가던 제가 그렇게 거부반응으로 읽어졌었던 이 책이 아 그때는 이상하게 쏙쏙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지 3개월 내내 제가 그때 고식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 고식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한 3, 4시간 잠자는 것 말고는 방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TV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책을 봤습니다 엎어져서 보면 가슴이 아파져서 들어오러서 보고 들어오러서 봐도 힘들면 앉아서 보고 일어나서 보고 걸어다니고 하루 종일 3개월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말씀을 먹은 결과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눈만 감으면 창세계 에덴 농산에서 갈 이 골고다 언덕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까지 그냥 쭉 영화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내 모든 죄 주홍처럼 붉은 죄지만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면서 얼마나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냥 심리적인 현상만은 아니었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때 제 머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해서 50% 이상의 흰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실판이 잘 안 보였으면 시력이 0.2예요 병원을 갔더니 안경을 써야 된대요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써야 그나마 좀 더 유지가 된대요 좋아질 수 있는 눈이 아니래요 얼마나 기쁜지 1.2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명상하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기쁨의 용광로가 여기서 타오르면 용광로에 딱 집어넣으면 쇠가 탑니까 새끼줄이 탑니까 썩은 새끼줄만 타요 암덩어리만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정금과 같은 세포들만 남아 있으면서 완전히 몸이 기적처럼 치료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달아낸 예언의 신의 책인데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저 같으면 몇 개월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십기운동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적을 만들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선생님 7월에 다시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 아주 고위 간부입니다 강력계 그런데 뭔가 사건이 터지면서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란셋으로 피 한 방울 뽑는데 5분 걸렸어 아기처럼 막 이걸 못 뽑아요 저쪽 온천에 갔더니 30분 동안 머리만 감아요 병원에서는 6살짜리 아이 정신 연령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대화 좀 나누려고 가면 도망가요 여기 오면 저 뒷자리에 앉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되는 날 여기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 눈이 딱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트를 하나 들고 여기 앞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말씀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막 적어가면서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질병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저쪽에 설악산 가면 그전에는 그냥 바위 밑으로 떨어지려고 저쪽 외용치 바닷가로 가면 바다로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젖어들면서 깨끗이 치료돼요 그때 병가를 일단 냈는데 그냥 퇴직계를 내고라도 이거 어떻게 좀 치료 돼야 되지 않느냐 서울에 어디 유명한 데를 가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심하니까 자기 못하겠다고 설악산에 양일본 박사를 찾아가라 누군지 저한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40일 만에 저는 3개월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일 만에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로토닌이 나올 때까지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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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세로토닌이 쫙 퍼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감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0기 운동과 함께 우리 세로토닌이 나오고 행복한 홀몬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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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